아까 전에 밥 먹으러 가야되서 바로 꺼서 다시 시작했어요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궁금한거 있어요? 아니 그냥 잠깐 들어왔는데 갑자기 뭔가 부끄럽네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가서 가져 먹고 있었어요 저도 아까 가져 먹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채원이요 채원이? 저랑 마팔 안 되어있으면 나중에 DM 보내주세요 제가 마팔 할게요 지금 해도 상관없네 지금 이게 안 들어가지길래 마팔 이렇게 해서 나중에 DM 보냈으면 바로 마팔 걸게요 네 알겠습니다 응 저도 돼 언제까지.. 지금 몇 시죠? 10 응 나갈까요? 네 안녕 고마워요 DM 보내주세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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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캡처가 왜 안되지? 나중에 이거 유튜브 올릴테니까 그때 캡처 할래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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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사실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오오 어디서 하세요? 저는 어디서 할게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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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라구요? 제 사투리가 제주도 같나요? 네 아 진짜 저 경상남도사입니다 어? 저도요 서울 사신다면서요? 뻥이었어요 뻥이라고요? 그럼 어디신데요? 경상남도사입니다 경상남도요 어.. 몇살이세요? 저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네 네 어.. 네 저.. 너무 어색한거 같아요 아.. 나 딱 좋은데요? 딱 좋다고요? 네 그래요? 이거.. 다른 분들도 철해야 돼서 조금 얘기하고 또 다른 분 바꾸고 해야 돼요? 네 음.. 네.. 네즈코 좋아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어.. 아니에요? 어.. 나.. 자영호도 알았나? 이.. 그럼 이제 인증사진 찍고 우리 다른 분 초대할게요 나.. 마팔 되어있어요 저랑? 마팔 되어있죠? 요? 아.. 안 되어있어요? 여보세요? 네? 저랑 마팔 되어있죠? 어.. 내꺼리셨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가고 계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신서라고 합니다 어디 가고 계세요? 어.. 지금 집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집 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셨다가? 어.. 잠시부터.. 어.. 잠시부터.. 어.. 잠시부터.. 어.. 잠시부터.. 어.. 어.. 저도.. 옷 고모하고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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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사진 찍어도 되나? 이거? 어.. 네! 됩니다 한번.. 제가.. 아.. 아.. 너무 떨립니다 지금.. 아.. 저도 떨립니다 뭔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아니.. 저.. 정말 팬이거든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DM 보내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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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딱 푸사보고 알아봤어요 푸사보고 아.. 지금.. 너무 쿵닥쿵닥거려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미인이시네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와.. 이걸 받아주신다 잠시만요 네! 할머니! 네? 뭐.. 할머니 네.. 할머니네! 아빠 바지 저렇게 아빠 바지 넘고 응? 소금아 소금아 뻔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바지 입고 다 꺼내온 거 바지 안 꺼내왔나? 다 꺼내왔나? 다 꺼내왔나? 바지가 없는데? 응 없어.. 처음에 없.. 아빠 방에 있나봐요 집어있는가? 응 형 나 울시면 이따 패디 아.. 저 있는 줄 알았어요 응 자.. 됐다 저랑 마팔 되어있어 오.. 마팔.. 아.. 너무 떨립니다 되어있죠? 어? 안 되어있을 거면 반만 안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마팔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빠빠이 빠빠이 오.. 안녕 안녕 와.. 대박 와.. 진짜 알고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휴일 맞지? 오.. 어떻게 알았어요? 저 다 기억하고 있죠 오.. 근데 이거 다른 계정인데? 딱.. 딱 알고 있어요 글 그림 알.. 딱 보자 말자 알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저 브랜드 계정이에요 저 브랜드에요 맞죠 딱 그거.. 딱.. 인스타 DM.. 계속.. 인스타 DM 오신 계정이랑 똑같은 거길래 오우! 하면서 받았어요 와.. 와.. 대박 지금.. 휴일이 어디에요? 여기.. 저 학원.. 학원 왔어요 학원에서 들어왔어요? 아.. 근데.. 그래도.. 쉬는 시간인데 뭐해요? 틀었으면 와야죠 공부하셔야죠 아.. 근데 집중이 안돼요 라이브 방송은 먼저 보내줘요 그 맞아요 늘 응원 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유튜브 보면서 좋아요 안 누르는데 진짜 혜연님 영상에만 적고 다 눌렀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나도 댓글도 유튜브 댓글도 다 보거든요 유튜브 댓글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쵸 대답도 다 해주시고 너무.. 성덕 성덕 사진 찍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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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다 저.. 된거에요? 네 된거에요 오.. 진짜 말좋아해 아..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에요? 아.. 저.. 아.. 근데 이거 보면 애들이 놀릴 수도 있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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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중에 끝나고 DM 보내주세요 저랑 맞팔 되어있어요? 아니요 저 두개로 들어온거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나중에 봉게로 다시 보내주세요 다 맞팔 할게요 아.. 감사해요 흠.. 아.. 진짜.. 아.. 나 떨려요 아.. 진짜요? 저.. 이름이.. 이름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아.. 제가 본인대로 네 어.. 이거 캡처해서 저 한거 보내드릴게요 네 흠.. 흠.. 아.. 영상 너무 잘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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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플같은거 신경쓰지 마시고 흠.. 선풀 많이 달테니까 선풀 봐주세요 고마워요 흠.. 흠.. 악플한개보다 여러개 선풀이 더 기분좋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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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갈게요 네 안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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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 흠.. 아까 밸런스 게임하다가 그만둬가지고 다시 할까요? 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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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마토가 나을거 같아요 토마토마토가 나을거 같아요 토마토는 진짜 진짜 아니거든요 노래, 춤 저는 노래가 나은거 같아요 왜냐면 춤 저 진짜 못추거든요 섹시 큐티 아 저는 섹시한 사람이 좋아요 해미언니 3명 3살 해미언니 잠시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해미언니 3명도 최악인데 3살 해미언니라 차라리 해미언니 3명으로 할게요 라면베스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라면으로 할게요 존잘 남한테 번호 딸기 존잘 남 번호 딸기 존잘 남 번호 딸기 존잘 남한테 번호 딸기 존잘 남한테 번호 딸기 인스타만 유튜브만 전 유튜브만 전 유튜브만 저 인스타 잘 안해서 닭다리 날개 저는 닭다리? 팔만대장경 8번 읽기 대장 4시간 팔만대장경 8번 읽기 아 저 팔만대장경 8번 읽기 무쌍처럼 보여요? 제 쌍꺼풀 있는데 무쌍처럼 보여요? 인스타 베스 페북 인스타 토끼? 저 고양이 장인데 화장법 바뀐 것 같나요? 그런가? 살짝 조금 입술색도 바뀌었고 소통 맛집이라고요? 그럼 많이 많이 봐주세요 평생 색조 화장만 하기 평생 피부 화장만 하기 저는 피부 화장만 하기 빠른 노래 느린 노래 빠른 노래 왜냐하면 저는 빨리 빨리의 민족이니까 살짝 빠른 노래가 좋다고 해야되나?